우리 바로 대망의 여러분 7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풀면서도 웬만하면 소속집단은 써가면서 푸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박을 하고 싶으셔도 일단 다 듣고 반박하세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보니까 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값,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을 병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소속집단을 우리가 한번 쭉 써볼게요. 값은 지금 보니까 취업상담센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취업상담센터라고 하는 거는 가끔 이걸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취업상담센터에서 취업특강을 들으면 이거 취업상담센터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연에 한번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도서관의 소속집단이에요? 그건 아니죠. 상관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 동창회의 주체로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단 값은 교내 독서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독모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은 땡땡 시민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가 있네요. 을이죠. 땡땡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 의도 지금 땡땡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 방송사가 네. 아 그러네요. 의도 교독모에 있죠. 그래서 을이 어디 갔어? 을 교독모에? 그렇죠. 학교 활동하고 있는 을이니까. 그렇죠. 의도 교독모에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송인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서 딱히 얘가 소속계에 있는 집단이 나타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이죠.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보조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값은 지금 대안학교에도 소속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안학교. 여기도 대안학교. 이렇게 이제 소속이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이 9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밑밥을 좀 깔고 있다는 건 이렇게만 소속 집단을 놓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지장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문제를 놓고 풀어도 정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밀이 있죠.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그렇죠. A대학교가 빠졌죠. 왜 A대학교가 빠졌죠? 그렇죠.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취업특강 개선을 위한 재학생 대상 사전조사죠. 재학생 대상 사전조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서 했어요? A대학교 취업상담센터에서 자기네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A대학교가 얘네들의 소속 집단으로 무조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어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잘못 맞았거나 맞긴 맞았는데 A대학을 안 놓고 맞았거나 혹은 풀이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이렇게만 소속 집단을 놓고 풀어도 맞게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수능에서는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수능에서는 그거를 넣지 않으면 문제의 정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가야 되는 건 제가 늘 강조했죠. 우리 초록색 칼체 그 기출 분석할 때도 제가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뭐 제목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이 나올 수도 있고 주소 여기 주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기출 문제 풀면서 문제 보여드렸죠. 2007년도 수능 문제였나? 뭐 나온 적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화방 제목에 공식 조직이 하나 숨어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제목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 문제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배울 점이죠. 자 그래서 항상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번이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 2차적 사회화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세볼까요? 자 갑이랑 을의 공식 조직과 각각 2차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세볼게요. 앞으로 가서. 자 갑입니다.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 지금 기본적으로 취업상담센터 하나 나왔죠. 공식 조직. 교내 독서 모임은 집단이기는 한데 공식 조직은 아니고 비공식 조직이겠죠. 다음. 자 이번에는 총동창회. 이거 많이 고민하시더라고. 총동창회는 공식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공식 조직이죠. 총동창회. 다음.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기업 당연히 공식 조직이죠. 취업특강 관련 없는 거고 시민단체 보통 공식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4개가 여러분들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의뢰 입장에서 나오는 2차적 사회화기관인데 2차적 사회화기관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집단은 가족이랑 또래 집단 정도를 제외하면 다 2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집단은 그냥 고르면 가족 또래 빼고는 거의 다 2차적 사회화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집단을 고르면 돼요. 잘 봐서. 시민단체 있고요. 그 다음 방송사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 갔어? 방송의 협회 있죠. 협회는 뭡니까? 보통. 그렇죠. 이익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발적 결사체의 한 종류라고 봐야 되겠죠.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 센터. 여기 센터 나왔죠. 센터는 뭘까요? 공식 조직이겠죠. 대학교 내에 있는 취업상담을 목적으로 개설된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분들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안에. 즉 공식 조직 안에도 항상 공식 조직이 숨어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죠. 대학에 있는 학과도 전부 공식 조직이고 기업에 있는 팀들도 전부 공식 조직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4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들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둘 다 4개씩 나오니까요.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틀렸죠. 2번. 의리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의리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리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를 봐달랍니다. 자발적 결사체 일단 시민단체 여기 하나 있죠. 두 번째 또 어디 있습니까. 방송사는 아니고 또 방송의 협회 이게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죠. 취업상담센터는 아니고 따라서 2개가 됩니다. 그럼 의리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몇 개예요. 의리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 예. 예. 이렇게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숫자가 같죠. 따라서 정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 되는 거다. 2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씩 있고요. 다음 3번이죠.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병은 지금 대안학교랑 A대학교. 얘도 대안학교랑 A대학교.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씩 속해 있기 때문에 두 개, 두 개로 동일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서운 점은 대학교가 어떻습니까? 포함되지 않아도 어차피 한 개, 한 개라서 3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은 무조건 틀렸죠. 4번.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 뭐 가족 정도만 아니면 거의 다 2차 집단이니까. 갑병이 함께 속해 있는 거. 뭐 대안학교, 그리고 A대학교. 이렇게 총 두 개가 여러분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여기 시민단체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대학교를 빼고 세도 어때요? 한 개, 한 개라서 적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틀리죠. 그래서 4번도 어쨌든 틀립니다.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5번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을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이 있죠. 뭐 교독 뭐가 둘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요. 을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가 있느냐? 함께 속한 이익사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시민단체에 지금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익사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없지만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런데 A대학을 안 넣고 문제를 풀어도 어떻다. 그냥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반드시 여러분 수능에서는 제목이랑 얘네 셋이 공통적으로 속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갑을, 병이 각각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찾으면 안 돼요. 올라가서 찾으면은 계속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번 읽을 때 정보를 옆에다가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번 읽을 때 정리를 하셔야 얘네들의 관계가 보여. 지금 문제가 계속 뭘 지시하도록 만들어. 하나하나씩 따로 보게 만들잖아. 너네를 실수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필기를 적당히 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많이들 틀릴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딱 문제 보자마자 애들 많이 틀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틀릴만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닥 틀릴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좀 틀릴만 했을 뿐이죠.